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부고 문자에 낚였다. 사악해지는 스미싱입니다. 요즘 청첩장, 그리고 부고 문자 등등 다 이게 문자로 오죠. 이런 모든 소식들이 문자로 오는데 보니까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스미싱, 악성 앱이 깔리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는 링크들, 링크를 클릭하면 금전을 탈취하는 이런 악성 앱이 깔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스팸이 연 4억 건에 달한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걸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죠. 고발 청첩장 이렇게 오면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참석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URL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URL들이 보통 흔히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www.등등등이 아니라 이상하게 PE 어쩌구, 점, DF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옵니다. 그런 것들은 클릭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거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문자 파동여 진흙탕 전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인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 문자 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 거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문자 파동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그 문자, 문자를 두고 왜 답을 안 했니? 무시하는 거냐? 그때 답을 했었어야 된다 등등등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진흙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요일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느냐. 한동훈 사퇴 연판장 논란여 진흙탕 전대입니다. 이 진흙탕 전당대회 이제는 한동훈 후보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 촉구 연판장이 돈다라는 얘기도 주말 사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갈수록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친한, 친윤, 단순히 친한, 친윤의 얘기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다음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윤한 3차 충돌이다. 김 여사 문자 내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이 문자를 둘러싼 논란들. 이 내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이 내전, 결국 친한, 친윤이 아니라 그냥 윤, 한 둘의 3차 충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커졌다라는 걸 한눈에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검사 탄핵 이틀 뒤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야검 강대강 충돌입니다. 지난 4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냐,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통화시킨 지 딱 이틀 뒤였다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야당과 검찰 간의 충돌이 갈수록 강대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미복귀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저희가 여당 내부의 충돌, 그리고 야당과 검찰 간의 충돌. 사실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잠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사안이 있어요. 의정, 의정 갈등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오늘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오늘 중대본 회의가 있는데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에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이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 현행대로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가 없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 전공의는 9월, 올해 9월, 내년 3월에 다시 전공의에 지원할 수가 없고 내년 9월에나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1년을 품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9월, 내년 3월에도 다시 전공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오늘 발표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가능성도 같이 얘기가 된다. 왜냐, 행정처분을 받으면 임용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데 임용시험을 내년 9월이 아니라 올해,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선 뭔가 지금 수습책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이 좀 되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 두 사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활짝 웃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얼굴이 살짝 빨개요. 손에도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미녀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 뭐 파티한 거야, 두 사람. 방북했다더니 두 사람 같이 파티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맥주 마시는 푸틴 김정은 가짜다라는 거죠. 이 사진, AI,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같죠? 이 사진에 속은 사람도 상당하다라는 건데 사실 살짝 여기를 좀 볼까요? 이 페이크라는 단어, 이 밑에 있는 이 사람. 한 남성이 의묻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목이 180도 돌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등인 것 같은데 얼굴은 앞을 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가짜인지 알지만, 그렇죠? 언뜻 보면 가짜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눈 크게 떠도 속을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장마전선 얘기입니다. 장마전선 오늘부터 오르락 내리락 비다. 비 계속 왔는데 무슨 얘기야? 오늘부터는 무슨 또 오늘부터? 오늘부터 장마전선이 새롭게 오르락 내리락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동안 온 비랑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특히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중부 쪽에 있다가 그 다음은 남부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중부 올라오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돌풍, 천둥, 번개 계속 심하게 비가 올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요즘에 오는 비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홍길동 장마, 야행성 폭우, 예보 뒤집는 날씨 변덕. 아니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다가 햇빛이 쨍하고 나요. 아주 습해지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스쿨처럼 홍길동 장마다. 야행성 폭우다. 유독 밤에 그렇게 비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예보도 자꾸 틀리죠. 예보 뒤집는 날씨, 날씨가 변덕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오는 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더해지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부 폭우, 남부 찜통. 이번 주도 한증막 한반도다. 습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쳐도 습도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한증막 한반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증막 일주일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총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익십입니다. 익십이 뭔지 다들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무시했다, 씹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사 보겠습니다. 다섯 번 사과 문자? 사과 어렵다는 뜻? 익십 논란, 진실 공방입니다. 앞서 저희 일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지난주부터 주말 지나서 오늘까지도 자꾸자꾸 커지고만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죠. 다섯 번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그런데 이게 사과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양쪽의 주장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문자였길래, 다섯 번의 문자가 뭐였길래 얘기가 다르냐라는 거죠. 다섯 번의 문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걸 보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난 1월 5일에 처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당시 명품백, 고가의 선물 논란이 있었을 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15일에 두 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랑 전화해보면 어떨지요?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김 여사가 한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자가 뭐냐. 그로부터 한 4일 정도 지나서 19일에 까만색 글씨부터 볼까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그 뜻을 따르겠다.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백반천번 사과하겠다라는 거를 김 여사가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일 날 두 번, 19일 날 한 번, 세 번째 문자라는 거죠. 네 번째 문자도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5일에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25일에도 한 번 더 보내서 사과,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도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 왜 빨간색은 안 읽어? 빨간색이 지금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빨간색은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 부분도 있는데 이거 왜 친윤에서는 얘기 안 합니까? 라고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뭐냐?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라고 하면 따르겠습니다라는 취지였다라는 게 한 후보 쪽의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23일에 보낸 문자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친윤에서는 얘기하지만 한 후보 쪽에선 이 얘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요지인 즉슨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유는 김 여사가 무조건 사과한다고 문자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친한에서는 그럼에도 라고 쓰지 않았냐. 이거 사과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김 방선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자를 씹었냐 안 씹었냐 이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럼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상의해서. 왜 자꾸 문자를 보내죠? 답장도 없는데. 사적인 문자거든요. 거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이 이걸 무시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물어뜯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외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문자의 내용이 왜 그때 하든지 청소년 끝나고 공개되든지 또 사실은 공개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왜 이 시기에 공개되었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자꾸자꾸 씹어서 무시했다 이런 얘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5개 문자가 주말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저 내용을 보면 물론 사과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대위원장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따라 하겠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원장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문구를 빼버리고 지금 문자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문자를 공개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텔레그램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킹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저 문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 아니면 대통령 정도 알고 있는 건데 이전에도 자꾸자꾸 대통령이 친윤 의원장한테 만나서 이 문자를 한동훈이 무시했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이 있는 거고 이것이 외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대에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랄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광상 변호사님께서 오늘 저희가 궁금했던 포인트를 다 쏟아놓으셨어요.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야금야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 사과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비대위원장한테 자꾸 사과해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해요? 자꾸 물어보느냐 이게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윤주진 의원님 한편으로는 또 김건희 여사 측면에서는 이게 여권이 같이 갖고 가야 될 큰 이슈인데 이거를 그냥 용산만 툭 발표를 해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사회적 논란을 빚어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또 영부인으로서의 사과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의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이 이슈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적인 의미의 사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일이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일관된 입장이에요. 뭐냐 하면 사과를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느냐라는 거죠. 이미 나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정은 용산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용산에서 사과를 안 하기로 했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반대로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사과를 안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른 코드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조금 자존심 대결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더 용산을 설득하는 데 조금 미흡했고 용산도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조금 잘 상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오해가 논란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위원님. 저는 여기 사과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총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아니면 하기 싫었던 말던 어쨌든 사과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거를 사과를 끌어당기는 사과를 사과까지 만드는 그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총선 출마했고 이 문자 논란을 지켜보고 있는 출마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에서의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험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자를 남겼든 말든 어쨌든 본인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끄집어낸 걸 안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아니라 본인의 뭔가를 위해서 이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동훈 후보 측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무슨 퀴지로든 나왔으면 그걸 잘 이끌어내야지 그걸 이끌어내지 않은 게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한테 저 얘기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별거 이상한 공격받았거나 할 때 제가 여사님하고 카톡이 몇 번이니 이런 걸로 이상한 공격받았잖아요. 사실 그건 대부분 대통령님 당시 총장님하고 연락 안 될 때 했던 내용들이고 그런 대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공직의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아직도 지금 떠돌아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했어요. 환동훈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당시 여사하고 많이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많이들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부분을 주의하고 있다,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그러니까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를 좀 분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검찰 시절에 김건희 여사 카톡을 주고받은 걸 가지고 두고두고 회자되고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오해를 분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일십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로 상징되는 문자 무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를 읽었는데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전략도 아닐 수 있고요. 그게 완곡한 거절을 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화답을 드리면 서로 또 사적인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게 나중에도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답변을 드리지 않았던 침묵 속에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세대들이 말하는 SNS의 화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그걸 무시했다라고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거예요. 특히 더 나아가서 배신자라고 몰고 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그래도 일관된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어떤 시그널을 보냈다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용산과 조금 더 세련되고 정무적인 어떤 파악을 통해서 하나라도 호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비대위원장의 어떤 소신이고 사명일지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 플레이에 함몰되지 않았나 혹은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미숙함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에서는 저는 일관된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무시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공격을 받는 포인트는 바로 저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거를 잘 이끌어내서 그랬다고 한다면 좀 더 사과가 있고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이런 부담을 당해줘서 너무나 미안하고 사과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님의 결정에 무조건 다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처분을 받아들이겠군요. 처분을 받아들이겠군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이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글자와 어떤 말의 문제로 해석의 문제로 똑같은 문장을 놓고 온 국민에게 아마 물어보시면 이게 사과 또는 그 이상의 조치라도 처분에 따르겠다는 건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알리바이성으로 이 문자 보내는 거야만지. 그거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디에 지금 사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봐도 사과하겠다. 처분대로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냐라고 옆에 정정을 해줘요. 처분입니다. 처분을 하겠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그럼 공개를 해서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사과하고 이 논란을 마무리를 해라. 그게 모두를 위하는 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친윤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게 어쨌거나 어떤 의도로 얘기를 나왔다고 하든지 그걸 잘 잡아서 사과로 연결을 시켰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약간 정치를 안 해본 미숙함 아니냐 아마추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적인 것 같거든요. 원희룡 후보가요. 본질적인 문제를 도예시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자의 어떤 사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 출원하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문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이 문자에 대해서 나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문자를 공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5개 문자가 거의 공개가 됐어요. 이 정도면 공개해보는 문제가 안 되고 자꾸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원희룡 후보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리가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총선 승리했을 거다. 아니면 인천 가지고 큰 차이로 적어놓고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까지 총선이 진 게 아니에요. 그 명품백을 받은 것은 그중에 큰 것 중에 하나죠. 황성무 수석의 어떤 회칼발언이랄지 그다음에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대사랄지 그다음에 도이치무스 주가 조작이랄지 산뜨미같이 많은 것이 정권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문자를 들이대면서 여기에서 답을 했으면 그래서 사과를 했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 이건 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왜 의신을 받냐면 지금 총선, 이번 전당대회에 원희룡 후보가 막판에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 진흥탄과 네거티브가 돼버렸어요. 창윤, 어비윤, 전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우리 연판장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연판장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탁기에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아무리 부인당하더라도 국민이라든지 언론을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면 누가 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플레이를 좀 하라.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를 업고 전당대회 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전당대를 해야지 자꾸자꾸 보수 세례를 괴멸시키고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자멸시키는 그런 행위는 이제 후보들이 그만해야 돼요. 네. 지금 김광상 변호사님의 말씀은 아니 이 문자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결국 친윤, 이른바 친윤 후보라고 거론이 되는 원희룡 후보 측이 의심이 가는데 문자를 왜 한동훈 후보한테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다섯 번의 이 문자가 온 거를 두고서 말이 양쪽이 완전히 엇갈리죠.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 문자가 온 앞뒤 문맥을 좀 보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자가 온 건 시기. 같이 볼까요? 1월 15일에 두 번의 문자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문자는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가 왔었고 두 번째 문자는 대통령이 좀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라는 취지의 문자가 두 번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게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 17일에 김경렬 비대위원이 비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앙뚜아네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상당히 커졌죠. 말이 앙뚜아네트냐 무슨 말이냐 이게 나왔는데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이 김경렬 비대위원회 발언을 두둔하는 취지의 전후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튿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실이랑 갈등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에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다만 이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라고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9일에 문자가 오죠.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지 날 수 없어요. 날짜는 그렇습니다. 날짜는 당일 19일에 김건희 여사의 세 번째 문자가 옵니다. 비대위 뜻을 따르겠다. 위원장 뜻을 따르겠다. 하라고 하면 100번, 1000번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가 횟수로는 두 번이 온 날짜로 얘기하면 이틀인 건데 총 3번의 문자가 왔다라는 거죠. 그 3번의 문자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 직접 들어보실까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우리는 당연히 자유, 평등,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당시 말이 압도 안에 둔거한 거예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소용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당시 김경렬 비대위원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뭔가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를 하시라라는 취지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시라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선욱 위원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아니 문자 뭐 사과할까요 말까요 자꾸 문자 보내는데 사이사이에 사과하라는 취지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문자 답을 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또 해요.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제 뭐 공적 사적 이런 이슈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약간은 조금 저는 약간 받아들이기가 약간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항상수석이나 이종석 대사 관련 아니면 야당과의 정치적 대응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면 그건 부적절한데.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의 당사자니까 당사자는 의견을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어떤 채널 아니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뭐 이른바 이제 뭉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니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 측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의 안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는 거 가지고. 나중에 꼬트리 잡을까 봐. 네. 꼬트리 잡을까 봐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보다 본인의 뭔가 안의를 위해서 사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뭔가 이거를 방어망을 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한동훈 후보 측한테 이게 불리할 이슈다. 왜냐하면 총선 패배의 책임론 관련해서 그동안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정부적으로 미숙함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한동훈 후보의 공격받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신자론 있잖아요. 이 문자를 보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문자를 씹어 그렇게 친했던 분이 이른바 지금 용산에서 나온 절윤 이야기가 이 절윤이 진짜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먼저 절윤한 거 맞네. 이게 이제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전당대에서 분명히 이제 득점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동훈 후보의 뭔가 캐릭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다섯 번이나 문자를 사과한다고 보내는데 이거를 어쨌거나 답을 안 했다는 건 이건 지금 얘기하는 배신자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 두 번째 문자가 상당히 사실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저 문자를 보면 저 문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메신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흔적이 조금 나타나잖아요. 대통령도 내심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게 불과 저 사건이 있기 한 3주 전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됐는지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용산에 어떤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과 2, 3주 만에 상당히 관계가 험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여 의원 말씀하신 게 저는 이 기존의 전당대회 초반에서 보면은 많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교분이 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견이 있어서 충돌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20년 지키고 평생 같이 한섯 번 먹어 온 사이인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당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동공지진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사이가 안 좋았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떠한 타격이 될지 혹은 득점이 될지는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20년 지기 교분이 있었는데 설마 안 좋아도 뭐 얼마나 안 좋겠어. 뭐 칼로 물베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진짜 안 좋네라는 게 좀 드러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면은 총 문자를 다섯 번 보냈다고 했는데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두 개의 문자도 좀 같이 봐야죠.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가 아까 이거였었죠. 1월 19일에 보낸 비대위 때 따르겠다 위원장 때 따르겠다. 100번 천만 사과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문자가 23일입니다. 23일. 23일에 무슨 문자를 보냈느냐. 김경률 비대위원회 발언 가슴 아프지만 이해한다. 사과가 필요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다음 다음 날이 25일 문자를 또 보내서 큰 마음 먹고 비대위 맡아줬는데 내 잘못에 기인해서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3번과 4번 문자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기 좀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건 한동훈 후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포인트를 저에게 좀 색깔이 다르게 좀 얻습니다. 한동훈 후보에서는 아니 19일 날 비대위 때 따르겠다. 100번 천만 사과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용 의원이 이용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계속 수행실장을 하면서 확실한 친윤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 사과하면 여사가 사과하면 민주당은 들개처럼 물어뜯을 거다.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라는 거예요. 한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아는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는 당시에 사퇴를 요구를 했고 공개적으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날도 이용 의원이 또 단톡방에 이런 걸 올렸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를 올렸다. 단톡방에 이 기사 보세요라고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고 21일에 사퇴를 요구한 얘기가 22일 아침 조간의 일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한 위원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퇴 요구,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사퇴를 요구했었던 당시의 고사안, 그때 다들 얘기가 나왔었어요. 결국은 김여사 관련 건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느냐는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가다부터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그런데 주원규 위원님,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이게 문자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인 건데 이게 문자 간에 서로 해석하는 게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독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왕곡한 거절 같은 그런 건데 이해를 못한 분이 있지 않냐 그랬는데 만났거든요, 이날은. 이날은 만났는데도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사퇴 요구로 이어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께서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혀 반응을 안 했다는 거를 이용 전 의원이나 이관섭 비서실장이 알아서 그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또 어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질이 있어서 21일 날 사퇴 요구에 대해서 나완 건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은 김건희 여사가 품고 그냥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 이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마리앙뚜한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대통령실의 영린을 건드리니까 이용 의원이 또 들고 일어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 모두 합친다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일관된 스탠스를 가져간 거예요. 이건 공적인 이야기다.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사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에 대한 화답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완곡한 거절을 했던 것이고 22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모습 안에서는 자신은 그 길을 계속 걷겠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번과 5번의 김건희 여사 문자가 오히려 더 완곡한 거절로서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계속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그 길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감성의 문제예요. 김기현 전 비대위원장도 그 감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감성이 폭발한 사건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사건 당사자인데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어떤 외부의 내홍을 수습하고 그 이후에 총선 때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2조 심판론만 붙잡아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한 어떤 국민적 정서의 환기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세를 펼치는 것이거든요. 다른 세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조건 네거티브로만 볼 게 아니라 한동훈 지금 현재 후보 측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실과 어떠한 당정관계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해명 다 했고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대통령과 좋은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실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잘 지내기가 싫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추측이죠. 그런데 이제 5개 문자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날짜별로 나오니까 출원이 가능한데 21일 날 만나서 사퇴 요구했잖아요. 22일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용산과 관계가 엄청 악화된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1월 23일 날 사퇴 거절한 다음 날 또 비대위에 맡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마음 먹고 비대위 맡아줬다. 잘못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왜 계속해서 5번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관석 비서실장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사퇴 요구할 게 아니고 여사께서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도 그런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사과할 뜻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건 이유를 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는 이건 뭐지? 한쪽에서는 뭐 사과하면 개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자 보낸 거하고 친윤 세력이 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사찌기 문자가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원장이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런 일련의 얘기들이 결국은 사과할 의향이 당시에는 없는 걸로 한 후보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답장을 안 한 거고 지금 문자가 공개된 것도 사실 이거는 친윤 쪽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 잠깐 초반에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 의아한 포인트. 문자는 분명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겁니다. 김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이 주고받았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둘 간의 문자가 이게 어떻게 원문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개가 됐느냐. 라는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여사 문자 친윤 의원이 주위에 보여줘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목된 친윤 의원한테 물어보니 해당 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나도 원문 못 봤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원문을 원문이 있다. 내가 원문을 봤다. 혹은 원문을 누가 보고 얘기를 하더라. 라는 말들은 무성한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 친윤계 의원이 해당 메시지 전문을 주변 몇몇 의원한테 보여주면서 익심 논란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기를 메시지를 친윤 의원한테 전달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문구가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의원도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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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이 그랬어요. 라는 얘기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지금 친윤 쪽에서 혹은 용산 쪽에서 지금 이 문자가 릴리스가 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진중권 광우대 특임 교수 한 후보랑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의 내용에 관해서 한 후보 측 해명이 맞다. 이거 제가 직접 확인한 거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진 교수는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는 얘기는 문자를 봤다는 얘긴가? 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윤주진 의원님. 원문이 있는 건지 어디서 푼 건지. 뭡니까? 진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주변의 문자를 누군가에게는 보여줄 수 같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김건희 여사 측 용산에서도 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이게 살펴보니까 지난 이미 1월에도 한 차례 좀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고 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할 만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사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공론화하지 않았던 겁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안 되기를 바라는 측에서 이 문자를 폭로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왜냐하면 이 문자메시지가 딱 공개가 됐을 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물론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당대회는 80%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자메시지가 공론화가 됐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이너스가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또 불필요한 논란을 휘말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로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을 비토하는 친륜 혹은 용산을 두둔하는 그러한 쪽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보면 어쨌거나 한 후보를 공격하고자 하는 상대방 쪽에서 이걸 오픈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진중권 교수가 여기도 진중권 교수가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확인했다고 말하는 진 교수가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립니다. 원희룡, 한동훈, 김건희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문자를 까라고 하는데 이거 코미디 아니냐. 원희룡 후보가 좀 코미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다. 한동훈, 김건희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자 까라고 얘기하는 게 폭로 한 쪽에서 까는 건데 폭로를 당한 쪽에서 까는 경우도 있냐. 이거를 한동훈 후보는 폭로를 당한 쪽인데 이걸 왜 폭로 당한 쪽에서 까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해자는 친윤 쪽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럼 이게 흘러나왔냐라고 생각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의원들하고 텔레그램을 할 때는 또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얘기 잠깐 천아람 의원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많이 주고받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사께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일정 시간에 있어서 폭발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요한 메시지나 나중에 보험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메시지 같은 게 왔을 때는 보험이요? 이건 추정? 뭐 지금 제 의견입니다. 왔을 때는 꼭 캡처를 해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 여사는 보통 텔레그램으로 보내는데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여선 의원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한다 폭발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김 여사는 수시로 지우는데 김 여사 쪽에서, 친인 쪽에서 이게 또 나왔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김 여사 쪽에서 아니면 김 여사 용산에서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보는 게 약간 타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 영부인과의 문자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의 뭔가 승인이다. 안부 측 승인 없이 갑자기 그게 여건에 의해서 폭로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지금 레임덕이다. 굉장히 힘이 떨어졌다. 이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산에서 뭔가 본인의 약간의 자회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동훈 후보 측을 꼭 막아야겠다. 이걸로 한동훈 후보 측을 흔들어야겠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용산에서 먼저 이렇게 터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선웅 위원님도 이게 만약에 무조건 용산이 오케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났으면 그것도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용산에서는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 그리고 간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린 간여한 바가 없다. 왜 우리를 끌어들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 과장에서 각 후보, 운동원들이 대통령실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부에 대해, 각별한 당부에 대해 또 한동훈 후보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각별히 당부드린다는데 이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선거에 활용하는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지 말라는데 계속 끌어들이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일단 한동훈 후보 쪽에선 주원규 위원님. 용산의 의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 아까는 용산이 이게 오케이하지 않은 상황이 설러나올 수가 있냐라는 취재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얘기가 그럼 돌고 돌아 오해적으로 용산에 하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동훈 캠프는 워딩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이 하나의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만약에 이게 용산발 원문이나 아니면 메시지가 혹시라도 거기서 발발했다 하더라도 한동훈 캠프에서는 대통령실과 앞으로 3년은 더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메시지들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네거티브 세력들이 그렇게 떠돌고 있는. 아까 천아람 전 의원의 그 추정이 사실은 텔레그램 문화에서는 조금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계속 폭파가 되니까 그걸 캡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떠도는 것들을 수집해서 나를 네거티브 하려는 공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 내부의 진흙탕이지 용산의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캠프에서는 일단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캠프 관계자들 안에서도 계속 서랑설레하는 부분들. 대통령실이 이것이 오케이 안 했다면 과연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군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동훈 캠프에서는 용산을 한동훈 캠프에서도 선긋기를 해야지만 당대표 선거 이후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양쪽이 싸운다고 그냥 막 맞붙어 싸운다고 될 일은 아니다. 다음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당권을 잡는다가 해도 3년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그런데 이게 주말 동안에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연판장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한 사퇴 요구 연판장 돌고 있다. 파행치다는 여당권 경쟁. 어제 오후 3시에 사실 연판장이 돌고 연판장을 들고 사퇴하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김종혁, 지금 조직 부총장이죠. 지금 원회 당협위원장 대표이기도 한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원회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여러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모 후보와 가까운 분들로부터 내일 오후 3시에 이게 지금 토요일날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 오후 3시면 어제 일요일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한동훈 사퇴 기자회견을 할 건데 회관장에 참가할 건지 이름만 올릴 건지 아무것도 안 한다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 뭘 요구했느냐. 예스냐 노냐 만 얘기를 해라.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한다. 당선관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판장이 돈다라는 거. 연판장? 이거 지난 전대도 있었지 않아? 보고 오실까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호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 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조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저에 대한 지지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연판장이 돌았었죠. 연판장 돌고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나경원 후보는 포기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해당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후보 사무실에 가서 또 잘 좀 얘기를 좀 잘 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지난 전당대회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연판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제 오후 3시에 연판장이 있었고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이 있었나 싶은데 회견을 하려다가 일단 취소가 됐어요. 회견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당내에서 작년 전당대회 나경원 연판장이 지금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론이 썩 좋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연판장 그리고 그 뒤에 기자회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바랍니다. 연판장의 구태를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건 김광삼 변호사님. 연판장 돌려도 나는 당선될 수 있어요? 뭐 암대로 하세요? 자신감입니까? 지금 굉장히 연판장 얘기 나오면서 역풍이 많이 불었죠. 언론에서도 지난 3월 전당대회, 작년 3월 전당대회 김기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초선은 48명이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수 측에서. 그리고 이 정도는 용인해 주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민심이랄지 당심이랄지 팬심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굴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윤 세력 입장에서는 한 번 재미를 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한 번 했던 걸 가지고 한 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연판장 돌려서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구태정치라는 것이고 그때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시도를 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주저앉히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은 동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동조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구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뒤에서 조정하는지 명백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하면 역품이 불 거라는 걸 계산하니까 갑자기 딱 취소를 한 거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는 연판장 돌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오히려 이것은 내가 전대에서 당대표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시에 나경원 후보와 지금의 한동훈 후보는 좀 다르다. 한동훈 후보는 지지세가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금 당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 연판장과 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데 모두 줄 세우기 정치와 줄 서기 정치로 가고 있다. 나경원 후보도 얘기를 해요. 그때의 연판장과 지금의 연판장 사태는 좀 달라요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그은 게 사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지금 지지세가 그때보다 지금이 한동훈 후보가 훨씬 지지가 센 게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진 의원님,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지난번 연판장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즘해 같은 성격이 있던 거죠. 전체가 한 사람을 갖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그 당시에 호로 단신이었어요. 자기 편이 없었죠. 또 현역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찍어 누르는 거에 당했던 것인데 이번에 연판장은 일단은 당내 지금 주류와 비주류가 없어요. 친한이 주륜인지 신윤이 주륜인지 지금 의원들도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1등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1등 후보한테 연판장을 노린다? 그건 연판장이라기보다도 정말 세력 간의 충돌로 보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시도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 익십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리석은 기획을 한 거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당무 개입 그리고 연판장 사태라고 하는 역공의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떠먹여준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연판장이었다. 한동훈 후보한테는 떠먹여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고마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의 이 연판장 사태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만평 같이 볼까요? 국무대임 당대표 후보에요. 후본데 일단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인데 어? 이름은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한동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도 다 김여사의 얼굴이에요. 이거 여선웅 위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 38전당대회 때는 정무석이 직접 국회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거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등판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 대 김건희 여사 이런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문자 사적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의원들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을 것이냐 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이거든요. 한마디로 국정개입을 김여인 여사가 계속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선거 과정에서 여권 그리고 대통령 시일에 뭔가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주원규 위원님.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미지상으로는 결선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캠프에서는. 지금 보시면 원희룡, 나경원, 유상현 모두 다 김건희 여사를 앞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다섯 번 문자를 보냈음에도 무시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갈 것이고 그게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주목할 만평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 3의 포션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얘기는 결선을 주목을 해야 된다. 한 후보 지금 현재 1위라고 얘기를 할 건 아니다.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오늘 뭐가 있느냐.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광주에서 오늘 합동연설회가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첫 합동연설회가 있고 내일은 TV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주자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얘기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내놓고 어떤 공격으로 이어질지 오늘 내일 상간에 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주자들 저희가 지금 시작합니다.